이동혜 뉴스 정변상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코미디의 황제, 개그맨 심영래씨가 나와 계신데요. 심영래씨가 오랜만에 코미디 공개방송 프로그램으로 돌아왔습니다. 2004년 쇼 행운열차를 끝으로 15년 만이라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직접 모시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심영래 개그맨인 겸 메가 감독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우리 이동혁 작가님 지금 팬이에요. 다른 사람 같으면 안 나왔어요. 말씀도 굉장히 잘하고 제가 차 타고 다니면서도 항상 2%는 제가 들어요. 사실 우리 애청자 여러분도 잘 모를 거예요. 우리 이동혁씨가 부산에서 집안이 굉장히 좋아요. 할아버지가 부산에서 제일 큰 종합병원 창립할 때부터 거기서 아주 권위 있는 환자로 계시고 당뇨씨죠. 그때 할아버지가. 아주 집안이 좋으시고. 오늘 심영래씨 나왔다 그래가지고 지금 댓글창에서도 아주 어릴 때 심영래 형 완전 유재석 저리 가라였어요. 유머번지 장난감 있어요 우레메 이런 댓글들이 달리고 있는데. 제가 사실 지구를 지켰기 때문에 살아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 분들은. 저도 유머번지 쇼비디오 자켓 또 영화로는 우레메 이런 거 보고 자랐던 게 있어서 그런 기억이 많이 나는데. 이번에 코미디 공개방송 프로그램에 출연 중이라고 하는데요. 스마일킹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이번에 우리 박승대 씨가 하는 스마일킹이라고. 옛날 곰. 그렇죠. 옛날 곰. 동물의 한 거에서 나온 건데. 저번에 갑자기 코미디를 다시 좀 하자 했을 때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한 30년 정도 쉬다가 영화 쪽으로만 있다가 다시 코미디를 하려니까 과연 제가 아는 코미디하고 지금 세대들하고 이게 맞나 코드가. 그래서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처음에 안 한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진짜 한번 해보자 했을 때 정말 굉장히 두려웠죠. 두려운 마음으로 시작하셨군요. 그럼요. 왜냐하면 옛날 같으면 계속 했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방송도 그동안 너무 오래 쉬었잖아요. 다 새로 시작을 했는데 다행히 우리 팬분들이 팬분들이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무대는 어디서 하시는 겁니까 지금? 우리 딜라이브 코미디 채널 스튜디오에서 매주 월요일 날 공개로도 하고 있습니다. 공개방송으로. 후배들하고 함께 하시는 거겠네요 그러면? 네. 그리고 후배들하고 같이 하는데 처음에 거기에 좀 힘들었어요. 그동안 쭉 했던 사람들 이봉원이나 이마룡 씨나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했어야 되는데 후배들하고 같이 하니까 황현희라든가 김대범이라든가 우리 이런 후배들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또 나름대로의 다른 맛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후배들하고 다시 함께 슬랩스틱 하기가 몸이 어떻게 좀 따라졌습니까? 그런데 이 슬랩스틱 코미디가 이게 어떻게 보면 주의자가 있듯이 오케스트라가 있으면 그게 호흡이에요. 타이밍 그런 호흡이나 타이밍 이런 것들이 0.1초 사이에 웃느냐 안 웃느냐에 맞을 때 참 맛있게 맞아야 되는데 그 타이밍이 조금 늦거나 조금 빠르거나 그러면 안 웃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타이밍을 지금 열심히 맞추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카주님께서 변방의 북소리가 제일 재밌었다. 어설픈 트렌드 말고 완전 복구로 해 주세요. 그게 더 재밌어요 이랬는데 옛날 걸 다시 하는 건 아니죠? 옛날 걸 다시 하는 게 아니라 코미디 장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찰리 채프린 그분이 했던 것부터 일본의 시무라깽이 했던 그런 코미디나 이런 것들이 전부 슬랩스틱 코미디인데 장르를 떠나서 옛날 베네일 쇼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했던 코미디가 바로 그런 코미디예요. 그런데 사실 복구풍으로 다 완전 복구풍으로 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그걸 또 요즘 스타일로 좀 맞춰서 좀 같이 가미해서 하는 스타일을 또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방금 일본의 슬랩스틱 코미디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만 일본의 코미디는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상당히 인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코미디는 지금 거의 사라졌단 말이에요. 특히 공중파에서는 개그콘서트 하나 빼고는 다 사라져버렸는데 그 사라진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분석이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너무 아무것도 못하게 한다. 이거는 이래서 하면 안 되고 저거는 저래서 하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너무 제약이 심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생각도 드는데 본인 생각할 때는 대한민국 코미디가 사라진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저희 할 때보다도 요즘에 볼 매체가 굉장히 많아요. 요즘에는 매체들이 재미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1인 미디어 유튜브 같은 것도 많아죠. 그렇죠. 유튜브라든가. 그래서 또 굉장히 공중파나 이런 건 또 제약이 많이 있지만 그런 것들 제약이 좀 자유로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코미디나 이런 개그맨들이 더욱더 많은 아이디어를 짜서. 그러고 그러니까 점점 이제 sbs도 코미디 없어지고 예를 들면 mbc도 아예 없어지고 지금 남아 있는 게 kbs하고 tvn의 저기. 코미디 빅리그. 네. 빅리그 그것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좀 더 반성을 해서 그런 제약이나 이런 거에 핑계대지 말고 더욱더 아이디어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요즘도 아이디어 회의 후배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십니까? 네. 그럼요. 우리가 매주 아이디어가 제일 중요해요. 사실 모든 코미디가 아이디어를 웃겨야 되니까 아이디어 없을 때가 제일 고민이죠. 자. 우리 저 심영래 씨 하면 또 영화감독 또 영화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요즘에는 영화 준비를 안 하고 계십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디오2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디오1 때 우리가 사실 실수했던 장면들 예를 들면 시나리오 좀 부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번에 미국의 메이저들하고 모든 협의를 거쳐가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디오2 같은 경우도 미국의 작가들한테 또 다시 그쪽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포맷을 잡고 제일 또 중요한 게 또 백업라인이잖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백업라인 같은 경우도 지금 협의하고 있고 그런 스타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메가폰 직접 잡습니까? 아니에요. 이번에 이제 감독을 하나 쓰고요. 저는 전체 총 기획하는 것도. 이 영화를 제작했던 연구 아트 무비가 파산해서 그때 굉장히 힘드셨죠? 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지도 많이 당하고.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부 사실 따지고 보면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방향을 갖다가 이제 잘못 정해가지고 사실 영화라는 거가 어떻게 보면 작품당 하나씩 했던 스태프들 그걸 갖다가 계속 유지하고 간다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향도 내가 잘못 정했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그런 착오 없이 더욱더 좋은 걸 한번 만들려고 하는 욕심밖에 없죠. 혹시 과거부터 계속 충무로 해서 영화를 많이 만드셨는데 정통 영화 제작자 혹은 영화감독이 아니었기 때문에 소외당하거나 왕따당하는 거 이런 거 혹시 있었습니까? 지금 이제야 말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좀 말해 주시죠. 이제 뭐 그런 걸 떠나서 어차피 영화는 누가 만들든 간에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런 장르를 또 싫어하시는 분들인데 제가 비난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저는 비난해 주시는 것 자체도 좀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또 앞으로 더 앞으로 더 개선해서 그런 거 수정해가지고 해놔야 되겠다 그 생각밖에 없어요. 요즘 한국 영화드라마도 그렇고 많은 자본을 투여해서 대작 드라마 대작 영화가 많이 만들어지는데 그중에서 이제 cg 기술이 상당히 발달한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cg 3d 분야 심영래 감독이 처음 개착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좀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얼마 전에 그 스탠리 교수님께서 이제 그걸 갖다가 제 거를 갖다가 쭉 보셨나 봐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박명수 그쪽 라디오 쪽에서 말씀하시는 거 제가 듣고 굉장히 좀 고맙게 생각하죠. 아직도 그런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구나. 그런데 제가 무슨 우리나라 cg를 개척했다 이런 것보다 영화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인프라가 전혀 없었어요. 없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걸 직접 만들다가 보니까 많은 문제였던가 발생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술력도 기술력이지만 우리만의 걸 또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굉장히 많이 또 가졌어요. 그러니까 미국 스타일이 아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선두 주자했다기보다 그냥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비겁죠. 시행착오도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았죠. 예전에는 정말 공룡 안에 들어가 사람이 들어가서. 탓 속에 들어가서 내가 그때 영과 공룡 쭈쭈하고 붙은 영화가 주라기 공원이잖아요. 이야 제가 봐도 같은 공룡인데 너무나 차이가 나가지고 그때 이제 제가 극장 주인 한 분 꼬셔가지고 우리 걸 좀 붙여달라. 그때는 배급난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거는 이제 어린 영화 보면 우리나라 영과 땡칠이나 영과 공룡 쭈쭈 같은 경우도 전부 이제 극장에 예를 들면 구민회관 시민회관 이런 데서 상의했잖아요. 하다 보니까 이제 그랬었는데 정말 너무너무 그때 사실 죄송하고 창피했었죠. 그런 시행착오 겉에서 이제 디버 영과리 이렇게 나왔는데. 너무 아름답게 잘 만들었고 볼거리가 많았는데 내용이 좀 부실하지 않았냐 이런 지적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지적은 항상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그런 걸 가장 중요한 게 또 그런 개선을 좀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하다 보니까 더욱더 많은 사람들의 아이디어가 또 필요하고 그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러한 아이템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막 혼자 주도해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상황 자체가. 그때 뭐 이제 이러한 발상 자체도 하는 작가들도 별로 없었고. SF 쪽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혼자 무리한 걸 많이 하다 보니까는 문제점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이제 시스템화 스타일로 다해서 작가들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번 스토리 살짝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디오2. 이번에 디오2 같은 경우는 이제 1편에서는 이제 하늘로 용이 승천하잖아요. 승천하면 용이 어디 가 있는 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설정을 어떻게 하냐면 이제 미국하고 사실 소련하고 옛날 소련이죠. 우주 경쟁이 벌어졌어요. 그래갖고 최초의 우주인이 가관인인데 그걸 갖다 미국에서 알고 6개월 전에 먼저 이제 아폴로 프로젝트에서 세튼 1호를 쏜 거죠. 그래서 거기에 타고 있는 스티브가 우주에 올라가는데 너무 무리한 실험을 하다 보니까 궤도로 이탈해가지고 벌어지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언제쯤 우리가 완성된 작품을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좀 일찍 했으면 좋았었는데 우리가 그때 중국하고 그때 막 준비하기 전에 이제 거의 다 할 무렵에 이제 싸드가 한번 또 터지는 바람이에요. 뭐 저희뿐만 아니라 그때 뭐 드라마하고 뭐 월스톱 드라마는 조금 지금 늦어졌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기간은 내년 정도 되지 않을까. 내년 정도는 볼 수 있을까. 스타팅이. 스타팅이. 네. 알겠습니다. 좀 기대해 보고요. 80년대 또 90년대 심영란 씨가 워낙 인기 있었고 CF도 많이 찍고 영화도 찍고 음반도 내놓고. 그렇죠. 달릴 거 뭘 거. 그런데 오늘 이렇게 재미있게 해야 되는데. 재미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작가분이 시사 쪽이라 쳐다보는 눈이 있잖아요.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야. 저는 이런 방송 처음 해보니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여기 와 보면요. 재미있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갖고 왔다가 어우 주눅이 들어요. 네. 달릴까 말까 이런 유행어도 만들면서 굉장히 인기 있어서 그때 상당한 부를 쌌고 제가 듣기로는 연예인 중에서 가장 많은 세금을 냈다 이런 얘기도 들었었거든요. 네. 그때 연예인 소득 랭킹 1위를 그때 한 4년 했죠. 4년 연속으로. 그러면 그 많은 돈을 역시 영화에 투자하면서 다 없어져 버린 겁니까? 영화에 다 투자를 하고.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 보면 물론 편하게 살 수도 있지만 제 자신도 사실 번 돈을 또다시 투자해서 개척하고 하는 게 더. 그래서 제가 여쭤봤는데 왜 그럼 영화를 하셨는지 또 이게 돈을 그 많은 돈을 투자라고 하셨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사라졌으니까 아깝지는 않은지 후회는 안 되는지 그게 아니면 여쭙고 싶어요. 많이 아깝죠. 안 아깝다고 말이 안 되죠. 그렇지만 이제 그걸 계기로 해서 또 더 많은 걸 또 배우고 앞으로 또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런 걸 또 굉장히 많이 느꼈고. 그러니까 참 많은 경험을 한 것 같아요. 저처럼 극과 극을 달린 사람이 없잖아요. 최고의 최고로 가다가 최악까지 떨어져 본 사람이 없는데 그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제 인생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건강은 어떠세요? 건강은 지금 괜찮습니다. 안 좋다는 소리도 내가 들은 것 같은데. 제가 사실 이렇게 큰 일을 당하다 보니까 몸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하루는 제가 방굴 껴도 냄새가 안 나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수술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제 코를. 그게 심각한 스트레스를 많이 한꺼번에 받아서 조금 몸이 안 좋았었던 건데. 별로 안 웃는 거 보니까 저라고 다 웃기겠습니까? 아니 아니요. 그냥 가끔 웃자고 한번 해봤는데. 밖에서 방패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남의 방송에 와서 좀 웃게 될 텐데. 건강은 괜찮다. 네. 괜찮아요 지금요. 최근에 쌍꺼부를 수술하셨다고. 쌍꺼부를 수술한 게 아니고 제가 스트레스를 쌓이다 보니까 옛날에 연구 얼굴이 안 나온 거예요. 그런데 부산이시잖아요. 제가 안동에 간대요. 안동에. 제가 부산에 한번 갔는데 부산에 이정명 교수라고 해부학의 전공이에요. 노블레스 성형이라고 해부학의 전공인데 제 얼굴을 보더니 옛날에 연구 얼굴로 자기가 돌려주겠대요. 그래서 사실 저는 쌍꺼풀 수술이 아니라 거상 수술한 거예요. 거상 수술. 네. 거상. 그러니까 옛날에 얼굴로 암만 표정을 줘도 연구 얼굴에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고민했는데 내가 진짜 그분 잘 만나서 항상 고맙게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보면 방금 연구 말씀하셨는데 연구 그리고 내일은 챔피언인가요? 네. 칙칭이. 칙칭이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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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헝그리 복성. 헝그리 복성. 그리고 변방의 북소리에서도. 사실 제가 이마룡 씨한테 맞아서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상태가. 사실 맞지만 않았어도 제가 좀 똑똑해 보였거든요. 그런데 우리 코미디하면서 변방부터 내일은 챔피언부터 너무 머리를 많이 맞다 보니까. 일단 지금. 그래서 변방에서 심포절 또 내일은 챔피언 직치기 또 연구 이게 다 이제 소위 말하는 바보 캐릭터인데. 펭귄도 그렇고. 그렇죠. 이런 캐릭터를 계속 연구하고 이걸 계속 다 성공은 하셨습니다마는. 그 한 이유가 있을까요? 계속 잘 돼서 또 새로운 캐릭터를 연구하고 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렇죠. 왜냐하면 코미디도 새로운 콘텐츠가 계속 나와줘야지 똑같은 것만 계속하면 사람들이 재미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단 심영래 하면 그때 연구라는 이미지가 워낙 박혔는데 제가 아무리 멋있는 무슨 장동건이나 무슨 이런 얼굴로 연기해봐야 그게 어울리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 제가 새로 들어간 스마일킹 말고 심영래 별별 장터라고 새로 만든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중소기업 제품 소개하면서 하는 건데 그것도 제가 그냥 앉아서 소개하지 말고 우리가 주막 같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슨 번지 없는 주막 같은 스타일을 놓고 우리가 이걸 악극 스타일로 하자. 그것도 코미디 TV에서 합니까? 아니요. 그거는 OBS에서 하는 건데요. 일단 공중 바로 OBS에서 하고 그리고 이제 케이블로 다 하는 건데 의외로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하면서 느낀 게 그래도 이 심영래 스타일의 코미디를 참 좋아해 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죠. 특히 우리 나이 드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제가 나아가기만 하면 그렇게 웃어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바보 캐릭터를 제가 그냥 이게 어떻게 보면 바뀐 거죠. 아까 제가 했던 여러 가지 바보 캐릭터 중 가장 아끼는 캐릭터 있습니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 그냥 어떻게 보면 다 애착이 가죠. 펭귄은 펭귄대로 가고 또 변방의 목소리에 포졸은 또 심포졸은 심포졸 같은 그러고 헝그리 목소리에는 또 헝그리 목소리에도 그런 그런 캐릭터들이 다 애착이 가죠. 그러니까 어떤 게 좋다. 그런데 제일 대명사는 영구죠. 영구. 안 나왔대요. 실례지만 우리 아버지가 누구신가요? 이런 것들. 그거는 정말 드라마 연구를 보고 본인이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해야겠다? 저는요.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상황을 놓잖아요. 그런데 사실 제가 포졸 중에 사실 그때 이봉원 그것도 박승대 이마룡 씨가 장군이고 내 포졸 4에서 정말 캐스팅을 하고 싶었던 사람이 우리 이 작가님이에요. 제가요? 포졸 4로다가 왜냐하면 죽도로 뒤통수 몇 대 맞으면 표정이 너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우리 작가님이. 그래서 다음에 한 번 특별 게스트로다가 한 번 우리 스마일킹에 단군의 후예들에 한 번 출연해 주시면 그것도 대박 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너무 딱딱한 시사만 하다가. 녹화 도중 맞고 짜증 낼 것 같은데 제가. 그렇죠. 그게 캐릭터니까. 짜증 안 내면 안 되죠. 왜냐하면 방송하다가 두 분이 싸우는 건 내가 많이 봤어요. 그때 변호사님하고 그걸 우리가 코미디를 해야 돼. 왜냐하면 애청자분들이 그걸 들으면서 과연 누가 이길까 조마조마하면서 그냥. 그거 싸우는 바람에 제가 방심으로부터 벌점 2점 받았어요. 2점이요? 2점 받은 게 다행이에요. 3점 나갔으면 3, 4점 줘. 그런데 그런 걸 하셔야지.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 작가님을. 저도 좋아하고서 다음에 한 번 진짜 특별 게스트와 우리 포절 4로다가. 포절 4로. 수염 좀 짝지게 붙이고 한 번 출연해 주시면 아마 시청률 대박일 것 같아요. 이번에 하는 후배들과 하는 그런 개그도 코미디도 있고 또 아까 방금 얘기했었던 OBS 하는 것도 있고 최근에 악극도 하셨었죠. 네네네 땡파 게이트라고 그런 스타일로다가 이번에 만든 게 심영래의 별별 장터라고 요새 중소기업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중소기업 제품이 나와도 소개할 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소개하면서 쇼도 하고 트로트 가수들 노래도 들으면서 코미디도 하면서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든 거죠. 아까 어르신들도 특히 연세 많은 분들이 심영래 나오면 너무 좋아한다고 했었잖아요. 아마 심영래 씨를 보면 과거의 나의 전성기 30, 40대 이런 거 한번 떠올려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아픔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카메라 앞에 나서기 되게 어려워했었어요. 힘들어했고 사실 어떻게 보면 공연도 일체 제가 안 했죠. 한 8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죠 그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계기로다가 제가 한번 무대에 섰거든요. 그런데 저는 눈물이 날 뻔한 게 거기 방청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좋아하세요. 제가 나가면 그렇게 웃어주시고 그래서 제가 조금이나마 어떻게 보면 웃음을 좀 더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아니요. 그럴 것 같은데 저도 심영래 씨 보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생각이 지금 막 떠오르고 있거든요. 웃으면서 TV 봤던 그 시절이. 그래서 그분들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이 정도로 인터뷰 마무리하고요.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다. 금방 가네요. 저 가끔 불러주세요. 일주일에 9번씩 제가.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영래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